4번 매트 30번 경기 이동현 선수 대 정선진 선수 2번 매트 30번 경기 이동현 선수 5번 경기 이동현 선수 5번 경기 이동현 선수 lawana 어머오 정현이 동현아 이거 4분 남았어 잘 일은데 침착하게 해라 오케이 동현아 오케이 오케이 네 엉덩이 일어나야지 스위비야 엉덩이 일어나고 전수 따라가자 동정 성진아 동정 너 2조 뺏겼어 동정 한번 가르쳐 동정 상대 허리 못 세우기만 하면 된다 앉으면 안 돼 다리 안 넘어가기 조심해 계속해 감사합니다.